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지원 교수입니다. 자, 수비학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인데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활용을 쉽게 잘하자는 의미에서 수비학 강의를 타로를 보면서 하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공된 올해의 카드는 누구 동영상에 올린 자료에 보면 업데이트를 그 선생님이 이걸 해놨어요. 보면 해놨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거 나온 지 오래됐죠? 훨씬 더 올해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 자료는 벌써 내놨고 여기에 제가 올해의 카드는 쭉 제가 거기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맥락을 이어서 21번까지 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근데 아마 이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수비학의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졌는데 벌어지는 일은 이게 좀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 마법사의 이게 올해의 카드 계산법 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집에 가가지고 자, 올해의 카드 계산법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자기의 생년월이고, 그러면은 제꺼 좀 안되겠죠? 아, 어디서 탈막에 가면 안됩니다. 자, 오늘이 2020년, 이 2020년도 뭡입니까? 이 골치 아픈 번호죠, 딸이 보면. 0, 0이 모든 걸 0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있는 거죠. 오늘이 몇일입니까? 1월 14일 5일이죠. 자, 5일이 되게 되면. 그럼 이 애가 우리가 계산해보면 자, 심성수로 보면 6번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태어난 사람은 6번의, 금성의 어떤. 오늘 또 요일이 뭡니까?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수요일은 금성이 아니고 수성이죠. 수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6번의 어떤 금성이 오늘의 태어난 아이의 어떤 특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심성수는 6번, 이름수는 나중에 따로 있을 거고 영혼의 수를 계산하면 1일에서 15이니까 6, 3, 2가 되고 영혼의 수는 뭡니까? 11이 되죠. 맞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영혼적인 기운이 좀 많이 강한 거죠. 그러면 영혼의 수는 데스티니의 수는 11인데 이게 궁극으로는 2번이 되죠. 그래서 영혼의 수는 2번. 그 다음에 심성수는 심성수는 6번. 자, 그리고 이름수는 나중에 따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책에서도 소개한 방법은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고 우선 우리가 기존 방법으로 하자면 이 올해의 수도 뭐가 됩니까? 만약에 오늘 태어난 사람이 2021년이 되게 되면 얘의 그 해의 숫자는 뭘 더하게 됩니까? 그 해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뭡니까? 생월과 생일을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15만 더하면 되죠. 그러면 7이고 3이고 2가 되니까 내년에는 12번이라는 해가 오늘 태어난 사람이 내년에 12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제공한 올해의 수예요. 그러면 12번 해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가 12번에 한번 보세요. 12번 해에는 행변의 해가 되면서 답답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12번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애고 모면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 결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 임신을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번에.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모면하려 하기 때문에 더 힘든다. 그리고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자살이 많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번에는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동반하는 애가 12번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12번 해에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 처리하기 자기 기색, 고난, 알코올, 그리고 마약 중독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습관, 믿음에 대한 불속 그래서 12번에는 어쨌든 행맨을 대표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것과 관계가 많아요. 자, 그래서 12번에는 우리가 해로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올해의 카드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쓰고 있죠? 지나서에도 많이 쓰고 있죠? 어떤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취향이 되게 잘 맞죠? 잘 맞는거죠? 저도 좀 잘 만든것 같아요. 진짜,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교적으로 올해의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를 우선 해드릴게요. 그래서 올해의 수라는 것은 내 생월과 생일을 더해서 산출 해당을 내는 것이 올해의수가 된다. 그런데 올해의 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제가 항상 산의 모양을 그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올해의 수의 꼭대기는 뭐가 있습니까? 10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주의 흐름과 똑같이 주기가 10년 주기야. 이거 주기도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의 주기와 비교해 보면 저는 거의 일치합니다. 1,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제 대문과. 대문도 10년 만에 바뀌거든요. 이거 10년 만에 바뀌거든요. 수비학도. 10년 만에 바뀌는데 대문과 거의 일치하는 분도 있고 관계없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대문과 좀 많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1번에서부터 10번까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1번, 22번까지 우리는 올해의 수를 다 계산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1에서 10까지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는 밑에 10은 운영의 수의 바퀴가 되면서 자, 11, 12, 13, 그리고 14, 15, 16, 그리고 17, 18, 19, 20, 21 이렇게 쭉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의 부름도 5대5, 7대3 이렇게로 보는데 어쨌든 1번에서 10번까지 갈 때는 운이 긍정이라고 보게 되고 10일에서 요 밑에로 갈 때는 운이 부정이라고 보게 된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뒷번호가 많이 나오면 몸을 많이 시도하면 안 돼. 유지 보존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여기 이제 자료는 여러분들이 요 앞에 요 자,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 잘 맞아요. 정증을 해서 8호 카드로 딱 수비하고 계산해서 보게 되네요. 얘가 지금 올해 몇 번이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자, 사주 접고 별자리 접고 영혼의 수 접고 올해 몇 번 접고 요거 기본이라. 우리 저기에 딱 나와있죠. 어, 이거 맥주의 기본은 좀 아니고. 사주를 볼 때 기본이다 이 말이야. 영혼의 수를 딱 접고 올해에 뭐가 접고 심성수도 쉽죠. 영혼의 수 접고 심성수 접고 별자리 접고 거기에 올해의 수가 뭔가도 딱 적어줘야 돼요. 자, 그게 원래 법칙입니다. 왜? 올해 몇 번을 살고 있는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10번이면 아, 이 사람이 좀 안 좋더라도 괜찮겠네. 뭔가 큰 변화가 와 있네 까지 추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 번호에 살고 있으면 극복이 됩니다. 다 잘 돼요. 암이 걸렸다니까 이때는 안 죽어. 진짜. 만약에 이때 13번에 암이 발견돼 가지고 얘가 이걸로 터널 해버렸잖아. 나 그러면 안 죽습니다. 살아요. 몇 년간 살다가 10번에 갔던 데 다시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수비약적인 어떤 행운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접종률이 높습니다. 어느 것보다 접종률이 사실은 높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가 13번이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끝과 마감이 있을 거다. 작년에 12번이었는데 엄청 개고생을 했죠. 내 손감물을 넣고 해가지고 언제나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비약으로 어느 번호에 와 있고 언제 턴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첫 번째로 해운을 볼 때 뭐를 봐야 되냐면 조금 어려운 우리끼리 요거가 있죠. 어느 주기에 있는가 내가 어느 주기에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몇 번 대에서 턴하는가 나는 몇 살 단위로 턴하는가가 있죠. 세 살, 세 살 단위면 세 살 단위, 네 살 단위면 네 살 단위 거기에 턴하는 게 우선 있게 되죠. 몇 번 주기에 있게 되는가 언제 턴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요게 원래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요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4번의 앞에 대가리에 달고 있는가 5번을 앞에 대가리에 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아직 4번 주기에 있습니다. 4번 주기에 있고 다음에 또 5번의 주기로 넘어가니까 아직도 일괄할 게 있겠죠. 아직 넘어가도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새로 들어오는 것과 새로 나타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되죠. 항상 맨 마지막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 나타나죠. 이게 무슨 암호 같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 주면 이게 암호 같아요. 내가 2번이 5번을 5번이 2번을 이렇게 어제 얘기하면서 아 이거 진짜 암호 같다. 내가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2가 5를 9가 3을 이렇게 막 그게 암호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해미셈 막으론 다 알아듣겠어요? 뭐 알아듣겠어요? 이게 그냥 감정을 봅시다. 숫자는 언제나 우리가 심의 단위로 바뀌게 되죠. 암호림을 해서 바뀌게 되죠. 지금 이거 심화 수업에서 며칠 전에 안 끝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끝냈기 때문에 운동을 잘 안 끝냈기 때문에 삶에 놓고 있겠죠? 그 핸드폰은 조금 기억이 나죠. 스윙 오겠죠? 그래도 언제나 좀 3의 3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śli가 늘어놓은 게 없습니다. 3, 2, 3, 4, 4, 5, 6, 6, 7, 8, 2, 3, 4, 5. 요렇게 해서 우리가 10대라고 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2, 3, 4, 5, 6, 7, 8 1, 4, 3, 4, 5, 6, 7, 8, 9, 10, 10, 14, 16, 11, 12, 14, 16, 16, 17, 18, 19, 19, 19, 19 17, 16, 17, 18, 18, 19, 19, 19, 19, 19, 19, 19, 19, 20, 20, 21, 22, 22, 23, 25, 26, 26, 26, 27, 26, 27, 27, 28, 28, 29, 29, 29, 29, 30, 30. 이렇게 해설때 생애주기는 몇살에 맡기죠? 여기가 1살살, 3살, 3살, 4살, 5살, 5살, 6살, 7살은 이렇게 해줘요. 여기가 델 1살이 된거죠. 여기가 10살이 된거죠. 여기가 좀 이상한 번호도 읽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20, 21, 22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우선은 이 사람은 턴을 한 지점이 4살이에요. 4살 단위로 앞번호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앞번호로 2로 넘어오고, 앞번호 3으로 넘어오고, 앞번호 4로 넘어오고, 5로 넘어오고 다 계산을 해서 이 반복되는 주기율표를 발견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4살 단위로 의해는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오게 되고, 주기는 무조건 2번이 되면 11에서 3을 넘어가게 되고, 12에서 4를 넘어가게 되고, 3은 3에서 5를 넘어가고, 4에서 6을, 5에서 7을 16에서 8로 주기율로 그대로 넘어가고, 이건 법칙이에요. 이 법칙대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넘어갈 때는 이건 3이지만 10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그리고 10이지만 13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13이 되면서 4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자, 그리고 13도 14가 여기 긴겨있고, 14에도 15가 긴겨있고, 그리고 15에도 16이 긴겨있고, 16과 17분, 8가 사이에도 17이 긴겨있다 이 말이에요. 약간은 복합적이면서 앞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번호들은, 이 번호들은, 처음 주어지는 번호들은 다 새로 나타나는 번호. 아니, 아니, 아니. 이 번호들은 이제 시작되는 번호죠. 그래서 제가 붙인 번호는 말은 뭐냐면, 자, 2번 주기에 있다. 3번 주기에 있다. 4번 주기에 있다. 왜? 5번으로 시작되니까. 5번 주기에 있다. 6번 주기. 7번 주기. 8번 주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번의 생의 주기. 4번의 생의 주기. 5번의 생의 주기. 6번의 생의 주기. 7번. 8번의 어떤 생의 주기가 있게 된다. 자, 그거 여러분 우선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2번 주기에는 영적인 것. 건강하지 못한 것. 그리고 약간 여사세 같은 생각이 많은. 그리고 달의 기운을 받은. 자, 그런 어떤 주기가 2번의 주기다. 그래서 공부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2번 주기에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3번의 주기에는 여성의 엄마의 주기죠. 타로카드로 보면. 그래서 애기 낳고, 여성성과 관련 있고, 남에게 베풀고, 키우고 하는 그것과 또한 3번 주기는 관련 있다. 그리고 4번 주기는 뭐냐면. 황제의 주기면서 독립성을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알바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립을 하고. 그래서 4번 주기는 부성, 남성성, 독립성. 그리고 자신만의 왕부. 이것과 관련 있는 주기가 4번 주기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일단 자기들 자신의 주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주기는 교육, 전통. 자, 그 다음에 조직, 시스템.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주기가 5번 주기야. 그러면 그 10년 안에 그것이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주기의 러버. 사람들과의 관계성, 사람들과의 만남, 가름다운 것. 이런 것과 관련 있게 되는 것이 6번이야. 왜? 이 대가리가 6번을 달고 온다 이 말이야. 10년에 대가리가 이걸 달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7번은 전진하고 열심히 하고 계속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 7번 자체가 아까 캔투로 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이게 나이 들어서 거기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면서 계속 끝까지 노력하는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 7번 주기다. 자, 그리고 8번은 노력을 상징하죠. 노력하는 그대로를 쭉 노력을 해 나가고. 그리고 8번에는 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건강적인 문제가 8번 주기에는 되도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주기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없어지는 글자가 뭔가가 봐야 된다. 이 주기에. 이제는 이 주기에는 3이 없어졌어요. 3은 이미 만족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3이. 자, 그리고 4번에는, 4번 들었으면 3이 없어지거든요. 5번에는 4가 없어져요. 자, 그리고 6번에는 5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7번에는 6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봤을 때 없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미 만족한 거예요. 만족한 거. 그래서 나이 들면 사실 6번 주기가 이제는 안 옵니다. 그럼 너버에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없다니까. 너버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없어진 것이 무엇이고,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 글자가 뭔가를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슈가 아니야. 그거의 모토가 없어.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뭔가를 생애 주기 위해서 살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 등장하는 것을 정말로 유심히 봐야 된다. 새로 등장하는 것.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새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글자. 자, 그러면 새로 등장할 때. 이 11번이 10대에 새로 등장할 때. 그리고 이 20대에 12번이 등장할 때. 30대에. 그러니까 2번을 한 번 겪은 거잖아요. 한 번 겪은 거죠. 12번 해라 하더라도 겪은 것들은 주사를 맞은 것처럼, 예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데미지는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만약에 20대에 12번의 행맨에는 굉장히 우울하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랬는데, 30대에 12번은, 아, 12번의 그런 걸 나는 한 번 겪었어, 이미. 그러니까 이건 데미지가 덜해. 덜한데, 그럼 13번이 올 때, 뭔가 끝을 내는 기운이 강하게 온다는 거죠. 처음 등장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강하게 오고, 그 다음에 이 3번은, 이 13번에 겪은 것보다 덜하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 오면서 오게 되고, 14번은 평이 무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이 데미인이 올 때, 그리고 타워가 올 때, 이 때가 굉장히 강력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데미인은 뭔가 매이고 중독돼서 끊기지 않는 것. 그리고 타워는 타계의 에너지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없어지는 글자와, 생의 주기율표에서 없어지는 글자와 새로 등장하는 글자를 유심히 봐야 하고, 그 글자가 새로 등장할 때, 그 해에 겪는, 그 글자가 주는 해에 겪는 것, 그거 굉장히 세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셉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내가 12번을 겪었을 때와, 이전에 12번을 겪는 건 조금 틀립니다. 이미 나는 한 번 겪어봤다 이 말이에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15번입니까? 15번. 아니 아니 15번 위에. 15번. 언제나 이 주기는 그대로입니다. 11에서 3을 넘어가게 되고, 12에서 4를 넘어가게 되고, 13에서 5, 14에서 6, 그리고 15에서 7, 16에서 8로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6이라는, 이 앞에 것들은, 아기를 놓고, 가정을 키우고, 가정에 집중하고, 이것들은 미리 생의 전반부에 채워집니다.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후반부가 되면, 열심히 노력하고, 정신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9번, 10번 주기가 오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관심사가 점점 다른 분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의 주기에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린날에 이런 복합적인 번호, 20번, 21번, 22번, 막 이런 번호가 오는 것은, 카르마가 있어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의 이 단순한 주기로 접어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로 산출을 해보셔야되요. 요거. 생의 단순한 주기로 접어들 번호를 산출해서, 그때부터 생이 정확하게 움직인다. 우리는 계속 동전해 봤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어린날에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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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을 겪는다는 겁니까? 20번은 하늘에서 부르는 거죠. 이거는, 심판의 나팔이고, 21번은 월드고, 22번은 또 이동이기 때문에, 어릴 때 건강하지 못하다. 아니면 누군가 죽었다.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났다. 그럼 이동수와도, 어린날에 겪는 것은 다 간력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야 될 게 뭐냐면, 이 생의 주기율에, 이 정확한 번호에 접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차단해야 된다. 500년 주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연고생했다 안했다는, 이걸로 많이 긍정해보죠. 그래서 주기율표에는,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원칙으로 얘기해주냐면, 2에서 8까지, 10까지로 보면, 좋은 세월이 10년에서, 1, 2, 3, 4, 5, 6, 7, 8, 9년 좋고, 2년 나쁘고, 2년 나쁘고, 1년 나쁘고, 다시 3으로 넘어가죠. 이러면 좋은 게 9년이고, 안 좋은 게 1년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자, 10까지니까, 6에서 9까지는, 10까지는, 4년이 좋고, 자, 그 다음에, 6년이 어떻게 한다? 나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10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6에서 10까지에, 5년이 좋고, 5년이 나쁜 거는 반반이 되고, 그러면, 5번 주기에 있는 사람들은, 5에서 10까지는 좋고, 그 다음에, 11에서 14까지는, 조금 안 좋고, 요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년에 보면,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람과, 움직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걸로 충분히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거의 60대, 50대, 60대 가면, 거의 7만, 8만원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어린 날에 안정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산출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1년을 주기 계산할 때, 우리는 연운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죠. 내년은 어떨 거다, 이럴 거다,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분명히,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젊은 애들은, 한, 26일고, 이런 애들은, 상당히, 지금 7번 주기로 가는 데도 있고, 8번 주기로 가는 데도 있어요. 그간 애들은, 파란만장하다는 거에요? 파란만장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같이 살지는 않을 거에요. 걔들은 영적이거나, 세계적이거나, 우리같이 옛날같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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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이런 삶이 아닐 거라고, 걔들의 삶은. 이미 예상된 게. 자, 1이라는 것은 태양의 숫자고, 아까로 보면, 2라는 것은, 2, 2라는 것은 이미, 달이라든지, 2주기로 넘어가 있고, 그리고, 점성학적인 면에서, 이제 물병자리 시대라는 게,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과는 완전히, 옛날의 애들과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절대, 시대를 지금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공장 다니면서 뭘 쭉 벌고, 아니면 의사에서 뭘 쭉 벌고, 내지 간호사에서 쭉 벌고, 물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수비학자가 토성이 남고 있기 때문에. 토성은 그런 걸 한다. 염소자리도 남아있잖아요. 별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대가, 네가 뭘 하고 싶냐 하는 시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네가 진정으로 뭘 하고 싶냐? 네가 뭐가 되고 싶냐? 네, 네, 네. 네 말이야. 그 시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개념하고는 모든 면에서 틀린다. 판단을 할 때 그거를 그거를 실원이 많으니까 안 좋다고 본인은 약간 해외와 관련이 깊고, 그리고 약간 창조적이고 영웅적인 것과 관련이 깊다. 자, 자, 그런 거 자, 그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자들하고 또 다른 수비학생 세대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선 우리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일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 그리고 묘하게 겪는 거는 다 겪는 것 같아요. 뭐 타고 나오면 난리 안 난다 해도 난리가 납니다. 사실은 난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제가 여기에서 대충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10번에는 뭐 이상한다 변화가 크게 온다 6번에는 사랑을 만나게 된다 이런 거 등등 여기에 제가 세밀하고 세세하게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 안에 지금 그게 다 돼 있으니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주기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강의논도 사실 2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쭉 한번 풀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3, 4개 정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게 어디 있는가 상당히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년에 13번이 돼 얘기했을 때 그 전에 13번을 겪었는가 라는 말이에요. 혹시 말이 알겠죠. 그러면은 겪었는가 내년에도 12번이 돼 이랬을 때 이런 12번과 이런 12번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방주사를 안 맞은 거고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요거 좀 늘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2번이 해가 크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넘어가진다. 그리고 12번에 또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제 기운은 빨리 오죠. 그래서 12번 말미부터 13번의 기운을 받게 되고 11번 말미부터 12번의 기운을 받게 되죠. 그래서 11번에가 됐을 때 매이는 짓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미리. 왜? 12번에 매이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니까 11번에 미리 굴짓은 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11번에 법률적인 것 잘 단속해 놓고 12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13번에 해결될 거니까 투자를 1년 해야 될 답답한 것들 하지 마라. 요렇게 얘기해 주지 해결해 줘야 되죠. 이거 잘 맞습니다. 진짜 항상 해 보지만 정말 잘 맞아. 잘 맞아. 그리고 정말로 이 변화가 올 것 같은 애들은 또 그 애가 온다 하는 거를 보니까 제가 요거 여러분들 세세하게 숙지하셔서 상담 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하면 제가 정리를 잘 해 놨어요. 궁금한 거 있으니 질문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의 카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해 놨고 22번까지 다 해 놨어요. 이 안에 질문을 하겠어요. 22번까지 다 해 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 22번 뒤에 한번 보세요. 22번 뒤에 그 다음에 9개의 기본 수 이거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오늘 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오늘 오늘 드린 게 행성과 같이 공부할 거 있잖아요. 이거 좀 비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비서는 한번 읽고 오시고 다음 주에 이걸 공부하면서 숫자 1 공부하면서 이걸 읽고 제가 공부할 거에요. 다음 주에도 이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재밌게 참고해 보는 것은 타로 카드로 보는 오늘의 문세입니다. 타로 카드로 보는 오늘의 문세 다 계산이 돼 있죠. 앞으로 오늘의 운세는 이런 날에는 뭐 해라 이런 날에는 뭐 해라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는 악마네요 오늘은 악마네요 아까 11번 날이죠 그럼 11번 날에 대해서 11번 날이 종이날겠죠 그래서 하면 되고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별과 일을 다 더해야 되죠 자 이 오늘의 운세는 어떻게 이관합니까 오늘의 운세 2020년과 아니 자기꺼를 계산하면 2020년을 더하죠 2020년 더하고 그 다음에 내 생일수 생...월일이죠 월 일 더하고 내꺼 우선 더하고 그 다음에 이번달 달을 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일을 더하고 양념 이렇게 딱 더하면 되죠 자기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꺼들 자기꺼들 자 2025일 3월 8일 선생님 3월 8일이시죠 8일 회사 여행 3월 8일이 오늘이 몇일입니까? 1월 15일 이걸 다 더하면 되죠? 이걸 더하면 오늘의 순간 나오게 되죠? 오늘의 순간 15분 1월 15일 1월 15일 1월 15일 1월 15일 3월 8일 1월 15일 1월 15일 1월 15일 오늘은 그게 되고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수송이 가능한게 되고 5번이 좋죠 사실은 우리 아까 배운 원리를까지는 5번인데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죠? 오늘 계속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음 11번 잠시만요 1회의 소문이 있어요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고 질문 혹시 있나 하십니까? 그럼요 오늘의 순간 한 자리로만 보는거에요? 아니 다 있어요 딱 다 있어요. 오늘의 수는 요거 보면 21번까지 21번 딱 다 있죠. 다 있어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자리 이야기를 한 2점 같이 들어갑니다. 3개까지 다 있죠. 그래서 참고해서 일주일도 계산해 보시는 분들은 계시죠. 그리고 혹시나 또 날 잡아달라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 8으로 그러면 수비하고 두드려가지고 그분한테 좀 괜찮은 날로 이걸 해봐도 해봐도 되죠. 문서잡기 좋은 날은 11번으로 하면 되나요? 11번? 네. 문서잡기 좋은 날은 운명의 수리박이라고 해야지. 11번을 하게 되면 송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날로 보면 문서잡기 좋은 날은 우리가 연인카드 날도 좋죠. 연인카드 날, 전차날, 힘날 이런 거 다 괜찮죠. 운명의 수리박을 날도 괜찮죠. 컵은 2번일이에요. 컵 2번? 컵 2번일이 없어. 컵 2번일이 없어. 오타브카드 컵 2번일이 좋아. 문서잡기 좋은 날 여기 있잖아. 칼은 나오면 문서는 괜찮아. 어, 문서는 괜찮아. 근데 컵 2번은 감정에 관한 상황이죠. 문서는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건 제한에 관한 상황이잖아. 컵 2번일. 제한에 관한 상황이잖아.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13이 나오면 그러면 13번을 이거 봐야 됩니까? 1 플러스 3 이거 4를 봐야 됩니까? 13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자료니까 여러분들 제가 추가해 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시거든 주변 분들에게 좀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을 해서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타로 강의노트 책에 계산한 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오늘의 것은 오늘의 강의를 드리는 것 수비학의 강의는 내일 다음 주에서 이거는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해도 읽어도 되기 때문에 이거 오래값 찾기는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데스티니 수와 사이킥 숫자하고 이름 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합성수 내 생일이 합성수부터 제가 볼 때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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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 생일이 지금 9일까지는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나 지금 9일까지 나왔는데 10일에서 31일까지 그 그 숫자에 대해서 그 생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터 우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시간이 다 안 되면 뭐 한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하든지 하여튼 보고 좀 빡빡하더라도 이거를 숫자의 관계성은 다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비하고 갈 수 있고 다음 주부터 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Until then